우리 라이영서에서 구미 가온 라이영서에서 쌀 스포츠조 봉사단에 기증을 하셨어요 여기 구미 역사 오늘도 무료 급식이 있는 날입니다 많이들 나오셨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회장님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라이영서 회장님 강명주 회장님 오늘 우리 스포츠조 쌀 300kg를 후원해 주셨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재무님 총무님 총무님 재무님도 고생하셨어요 구미 역사에 무료 급식에 쌀을 기증해 주셔서 구미 가온 라이영서 화이팅 한번 합시다 구미 가온 라이영서 화이팅 강명주 회장님 이정숙 총무님 서경숙 재무님이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최수현TV 화이팅 어머 최수현TV 화이팅 어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классgebaut 4수현TV 화이팅 저랑rez Tuske Lori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회장님이 낫지 내가 지금 아 그러네 다시 하자고요 금이 역사에 3대 회장님 해야 되는데 가온 3대 회장님 가온 3대 최선 TV 네 가온 3대 최선 TV 아니 3대 최선 회장님 아 진짜 가온 가온 라이언스 3대 회장님이심 박경옥 회장님 최선 TV 사랑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봉사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뭐라 넣었는데 다 넣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국미역전에는 이렇게 무료급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받으셨어요? 집에 가셔서 드세요 네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우리 지병식 회장님 양윤경 서로 부부세요 항상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세요 사랑합니다 우리 모드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난 또 광 cargo 마ymph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지금 있어